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와 같이 이렇게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그런 어떤 종류의 개선작업이 없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참 막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jih님께서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거데이터 전수분석이 2022년 대통령 선거,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2012년도 총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분석이 된 겁니다. 누구나 대통령 선거는 다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서울특별시 25개 선거구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상한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 다 더블당에게 더해줬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이 당일투표 보다 큽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많이 더해준 겁니다. 단 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차이집이 플러스 7.03% 이거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든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마이너스 4.29%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등이 마이너스 2.74%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마이너스 값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03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 7.03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7.03 마이너스 7.03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천연적으로 좌우대칭 모양인데 이게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은 언제 나오는 거 아니까 득표 수를 조작했을 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비슷한 그렇게 완전히 마주보는 좌우대칭 모양의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차이집만 보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관내 사전투표지만 관내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전부 다 손을 댔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겠냐 이야기죠. 기존의 여러분들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 양일간 전산조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박오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존의 다른 선거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동일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사용되었던 그리고 2020년 총선에 사용되었던 그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한 전산조작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작업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람하기 위해 사용한 최종적인 본인들이 제조해서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모든 자료들이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 사례는 전국에 다 여러분들 적용되는 사례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386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862표를 언제 집어넣냐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일단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에 1482표 관외 사전투표에 238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34,761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사전투표 자수. 그런데 선관위가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발표한 겁니다. 38,623명이 종로구의 사전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3862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집어줬는가 하니까 전부를 다 문재인 후보표를 찍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240만 표를 밀어주든가 똑같은 방법을 2017년도에 쓴 겁니다. 다만 2017년도에는 조작의 강도와 세기가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3862표를 문재인 후보한테 더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썼는가 2022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달랐던 겁니다. 9표당 진짜 9표당 진짜 9표의 사전투표지당 가짜 사전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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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입니다. 그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지 문재인이 찍힌 사전투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추정큰대는 3862표는 사전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져 가지고 투입됐을 걸로 봅니다. 제3의 장소에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 아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 할 수 있어야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862표랑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는 1482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는 2380표를 집어넣는데 그럼 이 표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사람에 비해서 몇 프로냐 10%입니다. 10장당 한 장이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10장당 한 장. 조작률 10%를 쓴 겁니다. 조작률 10%를. 이 조작률을 조작률을 2017년 대통령 선거인 10%를 썼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이 조작률의 전국평균이 25%입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 이 조작값이 33%인 겁니다.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조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의 조작값 10% 2022년도 4.15 총선 조작값 25%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조작값 33%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조작의 강도와 세기와 규모는 계속 성장해 온 겁니다. 그러면 조작값을 높인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바로 유령사전특표자들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계속 조작을 해서 더 올려가지고 유령사전특표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쑤셔넣은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롤용지를 구매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 11%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서 1813만 명이 될 것으로 오건우 대표가 추계를 한 겁니다. 그린 선거심민행도의 오건우 대표가.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많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가 그게 여러분들 그냥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하고 사전투표 사이에 뻥튀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는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대개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33%. 그래서 완전하게 이 소위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하게 됐는가를 다 이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2017년도에는 진짜 투표지 9장당 가짜 투표지 1장 조작값 기준으로 10%를 조작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은 전국 평균에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 조작값 기준으로 25%.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2장당 가짜 투표지 1장 조작값 기준 33%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물 위조 투입이란 것은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본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산 조작을 해서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법원이 이런 투표한 보존명령을 때리니까 안에 있는 투표지를 다 꺼내서 파쇄 소각해버리고 이런 새 투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이런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862표라는 것은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규모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규모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5.99%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프로를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28.87%가 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 속인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올렸느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2.89% 올린 겁니다. 2.89%를 올린 것이 3,862표입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뻥튀게 했냐 7.55%를 뻥튀게 한 겁니다. 7.55%를 뻥튀게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7.55%를 뻥튀게 해 가지고 투입한 여러분들 표수는 3만 7,771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3,862표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본격적인 사전투표 조작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조작규모가 현저하게 작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는 호떡장사가 떡반죽이 있어야 여러분들 호떡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유령사전투표 조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유령사전투표 조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번 선거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1813만 명이란 것은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거의 41%가 되는 겁니다. 모든 증거는 선거관리민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보별 덕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4년이 지나서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3구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훨씬 더 많이 조작합니다. 1만 3천 표를 집어넣습니다. 1만 3천 608표 1만 3천 608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에서 1만 3천 6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만 3천 608표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는 4만 823명 선거관리민회 수준은 1만 3천 608명 이걸 합쳐 가지고 가짜로 5만 4천 431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만 3천 608표는 구분함에 있는 관외의 9,915표 관외의 3천 693표 그럼 실제 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에 비해 가지고 2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거의 조작값이 뭐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야심적으로 조작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겁니다. 1만 3천 608표입니다. 사전투표장을 온 3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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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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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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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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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장당 값자 10장 이렇게 이러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업을 쉽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작업을 그냥 2016년 무렵에 완성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계속 돌린 겁니다. 몇 장당 도독질 할 건가만 받고 가며 돌려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작업들을 다 한 거죠. 그러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는 사전투표율을 종로구해서 얼마를 뻥튀겠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47% 여러분들 뻥튀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명부에 31.44%만 투표에 참가했는데 선관위가 10.47%를 뻥튀기 해 가지고 41.91%가 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데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왜 간체를 하려고 하느냐 이 모든 종류의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해야 이래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틀렸네요. 이게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3862표를 집어넣었는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136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인 수기는 2.89%만 조작을 했는데 그런데 2020년 대통령에서 10.47%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요약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대선 분석 2017년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 2.89% 유령 사전투표자수 기준 3862표를 투입한 겁니다. 모든 투표지는 문재인 후보가 찍힌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득표율 10.47% 뻥튀기 유령 사전투표자수 13608표 여러분들 투입입니다. 이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모두 기표 도장이 찍힌 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10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10장당 한 장. 11분의 10은 진짜고 11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3장당 한 장이 갔던 겁니다. 4분의 3이 진짜고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표 집었는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죠. 그냥 하늘의 도심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2017년 대선 분석 결과 종로구 2022년 대통령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론조사가 참 괜찮아 가지고 국정지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사전투표를 참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전 투표는 사전투표 조작을 좀 마일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순진한 이야기인 거죠. 저는 감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다 분석해 가지고 실정분석이라는 증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11번을 해온 겁니다. 알려진 게 11번이니까 그 전까지 가면 얼마나 될지 과거에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니까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는 무자비하게 조작한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거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윤대통령이나 윤대통령 대통령실이나 국힘당 하는 걸 보면 이번에 당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 그래도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장영우 대표 같으신 분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선거 4기 세력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했는가에 다 밝혀낸 겁니다. 어느 놈이 했는 것만 못 밝힌 겁니다. 그건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작업들이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고로 그냥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듭니다. 이렇게 조작하는데 유일한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안 찍으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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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